하이밤 운동회 미~~친 남자 미~~친 남자 마랑입니다 와 여자 졸라마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3대3 그거네요 이게 올림픽 이제 공직중무 퀴즈 hmm 아 맞네 맞네 오버 4항에 많이 달라졌는데 헤어스타일도 좀 멋있다 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달라졌고 이 자리에 오늘 좀 특별한 소녀가 왔습니다. 오늘 어떤 시즌 투수랑이 유튜버 화면에 가게 되었는데요? 와라님을 예를들어 이 슈픽 세계로 선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주쇠! 말중의 왕이라는 오우! 이번주에 이 슈픽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딱지 않게 들었네요. 와라. 나왔어요! 슛! 오우! 슛! 오우! 实وا! 야, 저게 들어가? 이번에 농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것이 재밌네요. 왜냐면 빨라. 여기가 실생 없이 그냥 공적, 공적, 공적이네. 승리를 하셨죠? 네.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 저 막 공싸움도 치열하고 더 빠른데 지금 너무 첫 경기라서 몸이 너무 안풀려가지고 조금 약간 루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계속 보시면 다음 경기 공싸움을 하게 네. 더 빡세게 하겠습니다. 일본은 약간 아, 약간 안 되고? 언스포츠니까 아, 언스포츠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3대3 여자농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곧 개막하는 WKBL 리그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BNK 1번 김지은입니다. 지금 이 트리플잼에 나오셨는데 이 경기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마랑티비와 비슷하네. 운동 재밌고 즐겁게 하자. 마랑티비 구독자 하세요? 싸늘하다. 자, 스트레칭 중이셨어요? 네. 삼성이랑 지금 이제 경기를 앞뒀잖아요. 네. 뭐 전략 가지고 왔습니까? 무조건 이미지 트레이닝. 원래 마음이 편해야 게임을 잘하는군요. 어, 그거 맞죠? 네. 절단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다치지 않고 잘 경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어차피 즐겁게 하고 있잖아. 이러나요? 하하하하 중요하세요. 네. 자, 그리고 혹시 마랑티비 구독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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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응. 알았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따갈든지요. 제가 케일러 Thornton입니다. 이 게임에서 kvstars을 기 одном worlds이에요. 내가 들었던 그 정말 좋은 팀이라서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팀이 있는 게임이에요. 네. 이게 ключ이라고요? 아이고. 네 너네네. 네. 왜 이렇게 강한게 하니깐요? 아, 완전히 다른 SHEA. 왜이들은Right. 제가 첫번째 게임을 줬는데 좋았과 그렇지 Gladys cru. 네, 정말 좋았다. 어떤 걸 Works? 기회가 굳은 기회가 없더라구요 나한테 그녀에게 좋은 accounts 이 놈이 없냐, 우리 둘이 보다 우리의 월만ова 유질하지? 유질한 팬들에게 큰 기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기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KVL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지? 뉴질랜드? 뉴질랜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어떻게 말해주세요? 재미있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너? 정말 재미있게 말해주세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냥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에서 좋은 기쁨.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기쁨.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트리플 잼 경기. 정말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고, 쉽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농구에 대해서 사실, 마랑티비는 시작한다고 했죠? 들어보죠. 토르 형이랑 비싸네. 가사 för지배비는 시작된다고 해요. несмотря하는데요. 에너지 población, 고맙습니다.